아 아씨 이렇게 짜증 나 진짜 엄마 안녕 엄마 안녕 아 저는요 이 동자가 먼저 왔거든요 우리 여기 묶여있지 말고 산 저으면 아빠 기도할 때 산 따라가고 물 저고 물 따라가서 앉아서 애고 지고 울지 말고 엄마 받을 거면 1,2분이면 다 받고 동작이 기분 좋으면 다 해준다 우리는요 장식 가던 손길 잡고 장식 형아야 하고 손길 잡고 이북질로 중국질로 도깨비 동작 번개같다 이렇게 좀 차분해야되는데 우리는 그게 안돼 맞잖아 동에 반짝 서에 반짝 앉았다 일어섰다 앉았다 일어섰다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저 말했다 이 말했다 성질이 얼마나 급한지 아빠 맞잖아 성질이 급하다 가자 있으면 동에 반짝 서에 반짝 어? 정신이 없어 어떤 데는 그러잖아 아 좀 좀 좀 좀 좀 가만히 좀 있어봐 어 그렇게 움직이면 안 아파? 이래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안 하면 안돼요 어 자기 직성이 엄마야 우리는 궁금한게 많아가지고 기분이 좋아서 엉덩이를 까딱 들고 실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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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어떤 때는 아빠한테 장난친다고 일어서서 춤도 막 치면서 아빠가 물 달라고 하면 물 가지러 가요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 아빠한테 맨날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 엄마 용기 주고 희망 주고 당시 과정에 여기도 만만한 동자가 있거든 만만치 않은 동자가 거기 합의수위해서 여기 엉하야 하고 누나야 하고 지켜야 되니까 엄마 뒤에 따라다니면서 이 동자 뒤에 손 잡고 이렇게 끝에 딱 잡고 다니면서 엄마가 촛불 하나 켜주고 그러면 엉하야 닦아주고 큰 누나 닦아주고 작은 누나 닦아주고 우리는 여기만 책임지고 저기는 저기 아가도 책임지는 못하고 다 하면겠대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가지고 엄마 돈 벌러가다 돈 벌러가서 돈 쓰는 재미 미치겠어서 신당 모셔놔 놓고 저러러면 다리 다 퍼지겠고 허리 다 퍼지겠는데 기다려면 아빠는 2시간 3시간씩 하거든요 우리는 한 5분 지나면 찐해래 다리 다 아프고 온몸이 배배 꼬이고 코도 간지럽고 기도 간지럽고 엄마한테 그러면 아빠가 좀 진중하게 하라고 진중하게 정성을 들여서 우리는 나름 정성스러운데 아빠 우리는 나름 정성스러운데 허리도 아파 죽겠고 다리도 아파 죽겠고 그때 마침 또 기도를 하려면 오줌도 마렸고 전화도 오고 나도 또 전화해준다 했는데 깜빡 까먹는 것도 해야 되고 그러면 빨리 안 안 한다고 난리야 그리고 우리는 도깨비 동자가 있고 물 동자가 같이 들어와 있으니까 엄마가 한 곳에 있는 것보다 사람들 어디 어디야 안녕히가 돼 그러셨어요 그랬어요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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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돈이 된다고 그러니 엄마가 마음먹고 하고 싶은 장사를 하면 돼 무슨 장사를 할까요가 아니라 엄마하고 책도 안 맞는데 그럼 책 장사하면 책 장사하겠어? 자꾸 나한테 물어보게 아니 하도 술을 즐기니까 술 장사해도 되나 조상이 먹지 동자가 먹나요 동자가 술 안 먹거든 그러니까 이제 동자가 딱 자리 잡으면 그러고 하세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쪽에도 수저를 많이 했으니까 이제 동자이 씨가 수거를 하면 되잖아 뭐 술값 많이 날렸으니까 이제 술값을 거둬드리면 되잖아 안 되나요? 그래서 오늘날에 이 용신의 물과 같기 때문에 한 곳에 앉아 있기가 좀 힘들다고 엄마가 그래서 물을 상대할 수 있는 꼭 술이 아니어도 또 다른 게 있겠지 세탁소도 물이 있어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엄마 그런 일은 안 하겠지만 줘도 안 한다 여기는 쉬운 거 할란다 막 웃고 즐겁고 아 해피 해피 이런 거 그래서 엄마가 기도 끝에 꾸물어 주든지 엄마한테 화문을 줄 테니까 엄마가 그렇게 해서 장사 그러니까 어병에 제자가 분명하니 신당을 모시는 건 내 모시고 과감하게 모시고 동자하고 합의해서 엄마 몸주 대감하고 합쳐서 엄마가 하고 싶은 장사를 하면 돈으로 물 물길을 열어서 인형길을 열어서 돈길을 열어서 줄 테니까 그리 알아요 진짜 그리 알아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는 동자만 있는 게 아니고 선녀는 있는데 선녀는 개쉽다 한번도 안 알아준다 아유 미안하겠어요 얼마나 깐깐한데 선녀가 한 번 삐지면 말하나 입을 선녀는 오면 입을 탁 닫아 꼼짝도 안 해 아빠 아빠 아니 예 안 돼 동자 얘기는 공부를 좀 많이 하고 도술이 좀 좋고 선녀 얘기는 예법 예의 사람이 경우가 아닌 거 특히 양심 속이는 거 정직하지 않는 거 정직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을 선녀가 다 싫어해 그리고 남한테 인정받고 째하는 거 그거 다 선녀가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아빠한테는 몸이 반 있으면 한쪽은 동자 한쪽은 선녀가 이렇게 지기를 많이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빠한테 오늘 건강에 뼈 마디마디 붙어 있는 것들도 다 훑어내고 맑은 전기 증여 주고 선녀가 와서 화색 주고 아빠 어디 가서도 너무 꽃이 되고 잎이 되고 아우 내가 여기도 좀 줄게 안 줄까봐 그래서 다시 도와줄 테니까 이 솔루션이 끝나고 난 다음에 기도 끝에 여기 할머니하고 의논공론하면 네 감사합니다 아빠 가는 길을 우리가 많이 와서 열어줄게요 네 감사합니다 두 개만 뽑아보세요 두 개 그래 용신을 미치겠네 뽑아보라니까 강제로 안 되잖아요 이거 강제로 안 돼 쟤도 맨날 그래 그래서 용신에 같은 용신에 합의가 들었잖아요 이렇게 불사할머니 맑고 깨끗하게 아빠 첫 번째는 명이 먼저고 엄마야 첫째도 건강이요 둘째도 건강이니까 그 건강 한번 열어주자고 우리가 닦아줄 테니까 나머지 거는 차례차례 저 집 매고 이사를 가서 도당에 다 안전지점을 하고 난 다음에 결정을 지어도 늦지 않으니 그리하네 짐작하네 예 저 이만큼 일러주고 갈게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제대로 저기 마스제계는 저도 모르는 여러 가지를 보고 마스제계는 가리라는 부분을 제대로 잘 하셨다고 저는 100%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진짜 훌륭하시고 잘 하셨다고 봅니다 첫째는 조상일이라 하면 그냥 암흑에 암흑에 누가 왔다만 하지 몸에 정말 이제 그 사람이 임종 직전에 모습을 내 눈으로 보지 않았어도 이야기 전달되는 게 있잖아요 근데 막상 그 망자가 딱 선생님 몸에 일신으로 실려서 딱 그 증세를 그대로 몸으로 보여주실 때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진짜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망자에 손을 잡듯이 이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엄청나게 가슴이 먹먹하면서 무릎을 꿇게 되더라구요 그래서 진실로 진짜 빌었어요 네 제가 알지 못하는 망자일지언정 알았던 망자일지언정 오늘 진짜 알게 모르게 이렇게 여러 조상님들 이렇게 몸에 시를 잃고 공수를 주실 때 정말 내 조상 아닌데 나는 모르면 내 조상 아니지 이런 얘기들 쉽게 하잖아요 아니요 모르는 조상님이라 할지라도 내가 한번 자손을 이렇게 낳고 나면 그 집의 조상이 나한테 이렇게 왕래를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길 갈라주시는 가리 곳이라는 걸 이렇게 직접 체험을 해보니까 정말 실감이 정말 항상 의외로 진짜 충격적일 정도로 많이 느껴졌어요 오늘 보니까 두 분이서 운명이 바뀌신 것 같아요 네 바뀌었어요 네 저도 그걸 인정합니다 뒤바뀐 운명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도 저도 그래요 이제 지금 와서 얘기를 하면은 제가 생각이 좀 잘못됐다고 하면 잘못된 건데 그래도 사람이 우선적으로 보다 보니까 저도 알고 있으면서도 그길을 여태까지 못 갔어요 왜 세상 사립에서 의식주라는 게 있다보니까 그건 항상 신령님들한테 미안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조상님들한테 미안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도 누가 이렇게 좀 도와주고 뭐 좀 해줄 사람이 없을까 하는 그런 기대는 어떻게든가 기대반 아니면 반응해서 내가 참 살아왔었는데 그대도 아무것도 들이지도 않고 해준 데에서 진실증으로 내가 참 여러분들한테 감사드립니다. 정말 공부 열심히 해서 다른 건 몰라도 이번에 이렇게 감동받은 만큼만큼이라도 잊지 말고 정말 저희 같은 일한 신명재자가 계신다면 진짜 두 번 생각하지 말고 조상일 만큼은 몸으로 직위를 딱 받아서 공수를 내줄 수 있어야지만이 정말 오리지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 가지 느낌을 말한다면 아주 샘시하고 정확하고 상대한테 그걸 이해를 정확히 해주는 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참 남달리다고 저는 훌륭하시다고 생각합니다. 평범한 곳 같지는 않았어요. 만나 보니까 정말 긴 시간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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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